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멤버들하고 숙소생활 초반에 할 때 특히나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고향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? 멀진 않아요, 인천인데 인천이면 뭐야? 태호 씨 인천에 20km나 뛰면 20km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위험에서 왔다고요! 지하철 타고 가, 지하철 타고 방방턴으로 가면 심원님이랑 가요,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이로선, 이로선 태호 씨가 길을 잘 모으신 거 같은데 갈 때마다 허락을 받고 쉽게 갈 수도 있고 이쪽 일을 하지 않는 제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에서도 병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, 인천에서 온 박애녹이라고 합니다 아니, 아내를! 오늘 고향 분들 만나서 너무 오셨네 무슨 동이세요? 어느 동이세요? 경인그대역 쪽에 저 잡전동인데 아, 저 잡전동이세요? 누가 보면 이북 사람들인 줄 알겠는데 아, 오늘 고향 분들 만나서 너무 오셨네 네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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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